형이 무슨 권리로 나가라는 거야? 나 안 나가. 우리 아버지 빼낼 궁리하고 있어요. 그 여자 겁주려면 성민이 이용해야 돼요. 회사가 힘들어지기 누구 때문인데? 너만 빠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 얘기야. 형민 씨는 회사가 실패하면 죽어버리겠다고 했어요. 그때 저도 따라 죽을게요. 죽으려면 혼자 죽어요. 물귀신처럼 내 아기 아빠까지 끌고 들어갈 생각하지 말고. 그럼 내 아이의 아빠와 마르고 닳도록 함께 살죠 뭐. 급히 상의드릴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. 백서원이 유재준 실장 가정을 깨트리려는 걸 알고 있습니다. 백서원한테 당할 만큼 갚아주고 싶지 않습니까? 성형이 성형이 내 자리야.